음악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얘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건반이랑 되게 비슷한 듯 다르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건반에 이런 추가 기능들이 생긴 바로 이름하여 M 오디오 해머 88 프로입니다. 프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마스터 건반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패치 버튼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활용 잘 하시나요? 안 씁니다. 안 쓰시죠? 안 써요. 네 제가 확신하는데 그거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이런 아 그 제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이런 마스터 건반 하나 있었거든요. 안 써서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여튼 고랬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싱 프로그램에 대한 모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 해머 88 프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 DAW가 연동시켜 갖고 맵핑하셔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한 뭐 어떤 이제 마스터 건반의 역할 뿐 아니라 아예 그냥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컴플리트 컨트롤이라고 이제 컨탁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컨탁 전용 이제 그 키보드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뭐 찾으면은 내가 뭐 바이올린 소리를 찾고 싶어. 그럼 뭐 악기 막 이렇게 스트링 들어가고 바이올린 하고 딱 클릭하면은 여기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올린 악기들이 쫙 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막 선택하면 그 그래픽 이런 것만 바로바로 오고 만져서 쓸 수 있는 되게 인터페이스도 너무 좋고 제가 처음에 그게 신기해가지고 맨날 일부러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 마을수록 컴퓨터에서 그냥 띡띡띡띡. 어차피 내가 쓰는 악기 쓰지 내가 언제 거기서 뭐 바이올린 뭐 여러개 여기서 그래픽 보면서 찾고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EQG를 하든 컴프를 매기든 결국 이제 컴퓨터 화면 보면서 해야 되니까 결국 손이 글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쁜 것도 하루 이틀 보면은 그냥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책상이 있고 그 건반을 책상 아래다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여기 건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래픽이 이렇게 되게 넓어요. 여기가. 근데 이걸 책상에서 꺼낼 때 여기 꺼내지 않아. 아 맞아맞아. 건반만 딱 꺼내야지. 이게 그래픽까지 꺼내려면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요. 이만 꺼내야 되는데 제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그 건반이 불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한 그 건반마다 다 있어요. 그 조명이 그래갖고 이렇게 누르면 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거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속 보이잖아. 눈에 계속 보이니까. 그런 거 말고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되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잘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자기를 되게 과대평가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지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눈여서 보였다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리뷰에서 이 맵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링크. 네. 링크죠. 링크 드릴 거예요. 그 이제 저희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프로그램별로 링크 걸려있을 테니까 들어가시면 M 오디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주 그림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는 이 건반의 터치라든가 피지컬적인 부분만. 그런 정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쓰던 게 이거 프로 아닌 일반 버전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요. 정말 빵빵한 터치감과 그리고 이거 피치 밴드, 모듈레이션, 옥타버, 저거 옥타버 체인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볼륨 달려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노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거 하나 없앤 대신 이만큼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패드 있고요. 여기 이제 페이더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여기 시창도 있어갖고 여기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해서 조작하실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노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더, 패드, 노브 각종 버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뭐 플레이 버튼이나 녹음 버튼이나 이런 것들 큐베이스에다 연동시키고 큐베이스에서 이제 그 미리 그 셋업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누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DAW를 그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아예 전용 조이스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쓰시면은 그냥 여기에도 하나하나 다 그냥 음들이 맵핑이 돼 있어서 드럼 찍고 하실 때 우리 뭐 맨날 했던 것처럼 그냥 이 패드 감으로 찍고 이런 거 할 땐 좋습니다. 네. 가격 어떻게 되죠? 가격 79만 원이고요. 저희 기존의 프로가 아닌 일반 버전이 54만 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기능들이 25만 원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0% 정도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이트 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저희 수입처 사이트인데 버즈 위에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해머 88% 재밌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어가 DEW 기능 맵핑이 탑재된 그레이디드 해머 터치 88 건반 USB 미디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외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크고 무겁고 두껍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실제 피아노에 근접한 해머 터치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뭐 지속적으로 저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터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터치 좋습니다. 사실 50만 원대에 저거를 산 이후 저희가 그때 이거를 메인 건반으로 갖다 놓은 유일한 이유는 그냥 터치가 좋아서 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치 좋고 터치 좋고 해머 터치. 제가 그냥 피아노를 치니까 어쨌든 저는 소프트보다는 무조건 팔팔 해머 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가장 저렴하게 팔팔 해머 터치 괜찮은 연주감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MODO의 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거 갖고 온 거고요. 거기에 추가 기능이 플러스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DFW는 프로툴, 로직, 큐베이스 할 거 없이 다 맞춰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링크 따라 가셔가지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사실 저희가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하다가 말았고 아이고 그냥 링크를 드리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빠를 것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특집을 해서 한 번 맵핑 특집을 따로 그건 찍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피스컬만 보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기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스마트 코드, 스마트 스케일 이거 아까 저희가 잠깐 맛만 봤는데 스마트 코드를 누르게 되면 C를 딱 누르면 C가 나오는 게 C코드가 나와요. 도미솔 이렇게 나옵니다. 도를 누르면.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위에를 장삼도로 할 건지 단삼도로 할 건지 오도에 메이저 세븐, 마이너스 세븐 해갖고 맵핑을 딱 해놓고 누르면은 그대로 소리가 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을 제공해 주는데 아까 이제 펜타토닉으로 이제 스케일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도레미파솔이라는 도레미미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일 잘 모르는데 이거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스케일 밖에 음을 쓸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스케일 미리 지정해 놓고 막 갖다 쳐도 전부 다 인스케일 애드립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노트 리피트나 아르페지에이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마치 좀 어느 정도는 가상악기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18.5kg 굉장히 무거워요. 잘못 들다가 허리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바로 터치를 한번.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무겁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 터치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럼 찍는 데는 좀 피로감이 올 수 있다. 네. 피로도가 좀 있어요. 확실히. 하지만 오늘은 피아노를 이제 치면서 찍으면서 형님의 그 터치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벨로시티 한번 볼까요? 네? 벨로시티 한번 볼까요? 벨로시티. 물론 좋긴 좋은데 이 벨로시티를 하기 위해서 드는 힘이 소프트 건반에 비해서 좀 더 많죠.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딱 좋아보지도 않나요? 저기는 이제 터치감이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냥 뭐 맵핑 안 하고도 이런 식으로 그냥 패드에 따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사실 피아노 치려고 해머 쓰는 거죠. 그렇죠. 음흠 음 야스 오 마이 갓 음 다 들으다 그죠? 다 들으다. 피아노는 확실히 이렇게 좀 해머로 쳐줘야 치는 느낌이 좀 납니다. 뭐 플라이 미 투 더 문 홀드 마이 핸드 이노더 월 알러뷰 그렇죠. 플라이 미 투 더 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머 터치를 쳤을 때 훨씬 더 피아노를 피아노답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빡세요.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이미 아파요.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셨죠? 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여기가 조금 아픕니다. 해머는. 저번 시간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나요?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사실 피아노를 연주로 기본으로 하는 작곡가가 아니시면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안 오셔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가 주력이 아니고 저처럼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굳이 얘를 들여놔가지고 네. 무겁고 힘들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피아노를 가장 피아노답게 치기 위해서가 이거를 쓰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네요. 피아노. 피아노 한 번 녹음 한 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뭐 건너뛰셨군요? 네. 중간에 코드가 생각 안 하네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이제 피아노 은주를 피아노답게 나오죠. 피아노답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해머 터치를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피아노만 한 번 들어볼게요. 이런 부분들 벨로시티라든가 이거 확실히 소프트 터치에서는 좀 이런 감각을 찾기는 없었죠. 이렇게 다이나믹 주의가 사실 소프트 터치로는 쉽지가 않죠. 원하는 대로는 안 나오는데 이런 피아노는 확실히 해머로 하는 게 더 감성 살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소프트로 할 때는 애초에 저런 플레이를 안 한 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에 따라 되게 소프트 터치는 벨로시티가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코드만 한 번씩 찍었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반 연주자라면 당연히 선택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해머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만 원대의 가장 좋은 선택지가 해머88이었고 그리고 이 해머88 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런 맵핑과 추가적인 기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메리트 그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다면 이걸로 가시고 만약에 나 여기 별로 안 쓸 것 같아? 그럼 저걸로 가시고 우리 원래 쓰던 해머88 저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피아노 연주자가 아닌 저 같은 다른 포지션의 작곡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혀 이제 연주 이렇게 내가 실시간으로 맞아요. 리얼타임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딱히 여기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피아노 연주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신 분들 쓰시기에 최적화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애초부터 해머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해머가 무조건 소프트 터치 건반보다 더 우월하거나 좋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악기를 내가 지금 뭘 찍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뭔가 무조건 해머가 더 좋아 막 이런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악기와 연주 편곡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한 악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머 88 프로. M.O.D.O. 해머 88 프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 아주 매우 매우 귀찮지만 맵핑 특집 또 한번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